안녕하세요 주간하이라이트의 손지상입니다. 동화TV에서는 개구십주년을 맞이하여 3대전체를 준비했습니다. 홍콩에 입된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주간하이라이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로맨스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배틀러 시즌 1 매력적인 독신남 알릭스의 인생이 도마되어 차이는 버전이 끝 취향이 달려갑니다. 이제 남은 여성은 아멘다, 프리스타, 패션왕 이대로 마지막으로 알릭스와 환상이 되어있게 연결하다고 여기서 이들의 운명은 뒤바뀌게 됩니다. 과연 누가 알릭스의 장롬을 받게 될지 비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암드레김의 환상 무대를 감상하시죠. 개구십주년 기념 암드레김 컬렉션 동화TV 개구십주년 기념으로 암드레김의 패션쇼에 베스트만의 범선을 반품됩니다. 이번 주에는 암드레김의 독창적 예술성이 절정에 있는 기회들과 함께 장서의 명세빈 등 스타들을 보여주면 멋진 무대에 감상하시죠. 지금 동화TV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프로그램 모니터기 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는 동화TV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또 좋은 이근을 써주실 분에게는 선물도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아름다운 방송 패션 뷰티 방송 패션 뷰티 채널 동화TV 주원의 랩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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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